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설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설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게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력의 중고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강단은 36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졌고 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또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당헌당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원네스되었고요 또 올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원단이 선포되자마자 이제 선교회의 성도님들이 원네스되면서 또 콜롬비아 캠프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회 망대가 세워지고 있죠 보금은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전쟁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듣는 거다 이게 바로 보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금의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계를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환상이 마름뼈 환상이죠 마름뼈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감황성이 0.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름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맞춰지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근육과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되었대면요 생명수가 살아나면서 또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7장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게 살아나요 사회받아 죽음받아 살아나고요 그 주변에 있던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의 0.1%의 소망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가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죠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파죠 라파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다 회복한다 치유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찢어진 현장 회복해야 될 현장 우리의 주변 현장과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237 펀딩에 동참하셔서 우리 중심이 선교의 방향 맞춰져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의 중보기도이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용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신방도 해야죠 만남도 가져야죠 근데 최고의 사역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중보기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대 전후서죠 이거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술을 담은 게 이 목회서신이에요 이 목회서신 디모대에게 보내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요 목회란 무엇이냐 사역이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목회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금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건물이 이쁘고 장소가 좋으면 교인들이 온다 또는 설교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온다 또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인간관계로 커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대 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1장은요 인삿말이에요 2장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첫 번째 권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모든 게 기도를 의미해요 목회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가장 본질이 중보기도 사역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명절로 다 지나가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우리 구역에서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를 퐁당퐁당 드린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그 한 영혼 지인일 수도 있고요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고요 랩런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예배화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 회복같이길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성경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했습니다 전에 하던 게 뭐죠 노예 생활했어요 정비된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급에서 가장 첫 전투가 아멜렉 전투예요 그 아멜렉 전투였는데요 전쟁 지금 처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십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힘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요 밀리고 있어요 이 영적 사실을 눈치챈 아론과 후리 모세의 손을 같이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야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야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반만 이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죠 환경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야마 그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복음을 주셨고요 성령으로 인치셨고요 또 신령한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기도로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인풋 아웃풋 이런 단어가 있죠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한 랩런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랩런트를 왜 만났냐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계속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로 803호에서 면담을 하는데 갑자기 눈을 두리번거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막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이럴까? 중간에 믿던 친구도 아니고 오래 믿은 모태신앙인데 왜 이럴까? 보니까요 각인입니다 귀신 나오는 웹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사탄마귀 흑암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친구로 좋은 이미지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 영혼에 대한 시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오고 가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바라보시고 강단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바울은요 감옥 생활에서든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교인들을 향한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빌리포 교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서신서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리포서도 옥중서신이죠 빌리포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포서도 옥중서신이죠 1장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믄 기도할 때 빌리포 성도님들을 위해서 빌리포는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조용히 부담없이 예배만 드리고 딱 갈래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관일 수 있고요 구역일 수도 있고요 전도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 소속되셔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이런 중보기도 공동체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엘베소 교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혜와 개시의 영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노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393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강단을 통해 알아가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친밀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느냐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너무 기도를 통해서 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미리 할 일을 자기 친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그냥 무작정 멸망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너무 친밀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또 이걸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하는 거 조심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노라 또 바뀌어요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멸하지 아니하노라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하나가 지금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건 좀 아니죠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영혼 살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거는 중보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마다 모세는 눈물로 또 중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 1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님들 향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이 지극히 크심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헌신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입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입술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할 게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이 아닌 중보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상황과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2001년 좀 옛날 자료죠 차 병원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어떤 실험을 하냐 남을 위한 기도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기독교 신자가요 차 병원에서 보내준 시험관 아기 임신을 시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안에는 불신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시험관 아기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성공률이 보통 26%인데 5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왜 이야기하냐 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좀 더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모였어요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였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랩런트를 위해 기도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